파파토이를 구독하고 알람 설정을 한 다음 댓글을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 대로의 빅 서프레즈를 선물로 드립니다 파파토이TV 근데 나는 왜 인형이지? 나도 사람이 되고 싶은데 파파맨! 파파맨! 파파토이TV 파파맨이에요! 어 무슨 일이야? 파파맨 나도 사람이 되고 싶어 사람 방법이 있지 보시죠 지금 나오고 있는 인형이 LOL 시즌2의 룩스라는 인형이야 사람으로 변신! 어때? 신기하지? 우와 신기하다 다른 인형들도 있는데 계속 보여줄까? 응 그래 그럼 계속 보여줄게 fosscią 이후에 신형들서 구석! 지형들서 구석! 보여주하면서 영상들도être role ," FS2", 뼘 가 보니까 상속 princes 사frame 우리 설정 공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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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